물이 있는 곳에 그 고기가 모입니다. 그리고 행운이 있는 곳에 그 돈이 잘 쌓이게 됩니다. 고기들이 그 물이 있는 곳을 찾듯이 돈복 역시 그 행운이 깃든 그런 장소로 몰려듭니다. 행운과 그 돈복이라는 것도 그 흐름을 중시합니다. 에너지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그 돈복을 여는 중요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돈복의 그 통로는 그 현관입니다. 행운과 돈복은 그 빛이 있는 곳에 더 잘 깃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현대 그 주거 형태의 그 일반적인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관부터 그 무슨 창이 있는 그런 집들은 또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또 간혹 그 현관문을 열면 그 밝은 그 빛이 아니라 또 어둠이 맞이하는 그런 집들이 또 은근히 또 많은 것도 그 요즘 현실입니다. 그래서 현관에는 그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암실을 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대표적인 것으로 그 야광채, 야광석, 기타 그 다양한 그 야광 물건이라든지 혹은 그 다이수에서 파는 그 노란 그 형광펜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또 아주 좋습니다. 물이 있어야 그 고기가 모입니다. 행운이 따라줘야 또 돈이 모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의 원리가 이 속에 또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. 계절이 그 지금부터 또 우리 그 생활환경은 그 급격히 또 건조해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. 건조함은 또 우리 그 생활공간이 늘 그 물기운 부족의 그 환경으로 또 진행됨을 의미합니다. 돈복이 터지고 또 행운이 그 지속되려면 집안 환경은 또 너무 건조하면 안 좋습니다. 행운이 깃드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행운과 그 재물의 그 접점을 또 우리는 그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그 행운도 또 물의 그 흐름을 타고 또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매일 떠넣는 그 물구로 또 돈의 그 흐름을 또 맑고 원활하게 그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북쪽 구역인 그 물의 구역이 또 어떤 그 장소 못지않게 또 중요해집니다. 적어도 그 북쪽 공간이 그 불필요한 어떤 그 물건으로 또 막혀있지 않은 채 집의 그 물의 구역인 그 북쪽 구역을 늘 그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물의 구역은 또 동시에 그 집안으로 돈복을 유입시키는 돈복의 그 통로구실이라는 것 우리가 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. 그런 집은 그 돈이 그 막히지 않습니다. 또 돈이 그 자기 발로 그 퇴적물처럼 또 와서 쌓이게 됩니다.